Q. 그녀의 이름은 크림이고, 내 이름은 K다. Q. 그녀는 아이스크림처럼 차갑고,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크림이고, 나는 A, B, C, D, E, F, C, H, I, J, K의 K가 아닌 그냥 K다. Q. 우리 둘은 공통점이 많았다. 같은 나이였고, 라면을 좋아했고, 비가 오는 날 음악 듣는 걸 좋아했고, 커피를 좋아했고, Q. 학교를 싫어했으며, 그녀는 나를, 나는 그녀를 좋아했고, 그리고 우린 고아했다. Q. 감옥과 사랑은 한 번 갇히게 되면, 자기의 의지로는 결국 빠져나올 수가 없다. Q. 그리고 난 크림을 사랑해버렸다. Q. 크림이 마셨다 뱉어놓은 공기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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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녀에게 받기만 했다. 마치 야구에서 투수의 공을 받아내기만 하는 포수처럼. 사랑은 드라이 아이스처럼 차갑고도 뜨거웠고 크림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난 사랑스러운 크림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다. 내 몸속엔 언제든지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암세포가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잘 먹을게요, 주사장님. 아따,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겄어. 머리 쓰시는 양반들은 그냥 끼니를 잘 챙겨 쓰는 것인데 아무튼 따뜻한 국물하고 김밥하고 밀칭 잘해서 꼭꼭 씹어잡써. 얹혀. 준비를 하신다도 신인인가봐요. 아, 뭐더냐 인사 안 드리고 SBC에서 제일 잘나가는 작가님들이시다. 캣걸이에요. 항상 신인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야, 내 신인이요. 뭔 소리 하고 있냐. 아유, 의상이 참 예뻐요. 아, 이찬의 컨셉이여. 괭이 소녀. 아, 진짜. 아이, 저기, 요 얘기가 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시방, 서울대학교 방송연합과 1학년 재학 중이여. 아니, 정말요? 공통해.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서울리술대학교. 야, 너는 누구 편이냐. 저, 요즘 학력 위조하면 큰일냅니다, 사장님. 야, 이 새끼야. 너는 그러고 강지검은 짭새되지, 뭐든다고 매니저하고 자빠진다. 강지검은 짭새되지, 짭새되지. 네? 어, 강PD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승차례로 느낌이 아주 깊습니다. 빠지면 못 나와요. 잘 되시겠죠, 뭐.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들어가시고. 네. 나중에 술 한잔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서울대학교는 어떻고? 서울리술대학교는 어때? 일제히. 어, 피디님 식사하셨어요? 잘가요? 꼬맹, 강피디. 아따, 한참 기다렸어. 야, 깨치. 아니, 나는 미국말은 영 입에 안 붙어갖고. 캣꺼울입니다, 사장님. 어, 깨치야. 어, 뭐든 야 인사 안 하고. 아, 캣꺼울이에요. 항상 신인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야, 너는 신인이란 게 뭔 소리여, 그서. 어, 강피디. 나하고 조용한대로 가서 좀 얘기 좀 가봅시다.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스탄다, 스탄다. 자, 안 돼. 안녕. 조카 받아주시오, 내 성인께. 에이, 진짜 젊은 사람이 정말 육동, 통성이 없어갖고. 앨범 작곡은 끝났어요? 아, 요새 잘한다는 작사가 작곡가들은 내가 사거리 집밥 시켰어. 아, 내 성질 알잖아. 한 번 했다, 그러면 그냥. 어때요? 어, 그 양반. 잘하게 해야지. 아, 그런데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는 것 같게, 너가. 감각 있는 친구니까 잘 좀 봐주세요. 알았어. 누구 부탁이라고. 알았음께. 나 조카 살려줘. 아, 이리지 말고 조카. 에이, 이거 참 재미있어. 오늘도 잠 못 이루고 그리워하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어? 몰라. 자꾸 그런 거 시키지 말라니까. 아, 여은비. 아니, 그.